요리 잘해요. 요리요, 요리 좋아해요. 몇 살인데? 아, 아기. 지금 13살이에요, 6학년인데. 이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알 위해서 요리. 요리 많이 해 주죠. 조미료도 안 넣고. 어렸을 때는 제가 다 해 주고 싶어서 애기농으로 다 이렇게 밥을 먹였었어요. 요리가 제일 짜시는 요리가 뭡니까? 등갈비 같은 거? 등갈비? 네, 간장으로 해 가지고. 맛있겠다. 조미료도 질문하면 안 되겠다. 네, 말이 맞죠. 내가 하면 너무 기괴하네. 그럼 진짜 선생님도 요리 하나하라면 뭐 딱 이렇게 손님한테 하나 내놓습니까?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. 요즘은 집에서 허거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허거해요. 근데 나 조금 전에 요나 씨 악역 눈빛 봤잖아. 선생님 얘기하는데 요나 씨가 눈이 이만큼 뜨는데. 언제? 내가 얘기하는데? 눈이. 와, 나 금방 봤는데. 저는 눈을 꿰매고 싶어요, 정말. 눈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.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리액션 할 때마다 이렇게 뜨는데 진짜 눈감이 어렸을 때는 좀 덜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거예요. 카메라 보고 한번 제대로 떠줘보세요. 하나, 둘. 짠! 우와. 시키는 거 다 하네. 우리가 또 웬만하면 안 할 텐데. 아이, 그래도. 그러면 팀을 형님. 오이 팀. 오이? 오이 팀. 오이 팀. 오이 팀. 오이 팀. 오이 팀.